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암치유센터장을 맡고 있는 가정의학과의 신동욱 교수라고 합니다. 강의 내용은 암환자의 당뇨병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환자분들이 워낙 유세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당뇨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병이고 둘 다 나이가 조금씩 드시면서 흔하게 생기는 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암환자분들이 당뇨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과 당뇨병, 서로 간에 관련이 없는 병 같지만 실제로 관련이 꽤 있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있으면 당뇨병이 더 잘 생기는지 또는 당뇨병이 있으면 암이 더 잘 생기는지 또 암치료나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키는지 또는 당뇨가 있으면 암이 더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가 당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당뇨가 예전부터 있던 분들이 그렇게 있다가 암이 중간에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암치료를 받는 중에 주로 수술이라든가 항암치료 이런 것을 하는 중에 갑자기 당뇨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암치료나 이런 건 다 끝난 이후에 오래돼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새로 당뇨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을 세 가지를 일단은 리스트를 해보았는데 당뇨병이 암 발생 위험을 올리는가 그리고 암이나 암치료가 당뇨병 위험을 올리는가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면 또는 조절되지 않으면 암치료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암을 올리는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로는 비만이 암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암들 종류들은 당뇨도 암을 많이 일으킵니다. 비만과 당뇨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꼭 비만 뿐만 아니더라도 비만한 요소를 다 생각하고 나서 나머지만 생각해도 당뇨 자체도 암을 올리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난소암, 유방암, 대장암, 쾌장암, 신장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당뇨가 암 발생 위험을 올리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전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영어로 많이 써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서 인슐린이 쉽게 해서 우리 몸에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슐린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피 속에서 인슐린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걸 이제 과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있으면 이런 이런 경로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세포가 증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돌연변이 일으키는 결국은 돌연변이 된 세포가 살아남으면 그게 암이 되는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암 위험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비만한 사람들은 보통 활성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우리 유전자, DNA 같은 것에 손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암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그렇게 된다. 옆에 있는 그림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난소암 같은 경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암 치료가 당뇨병 발생 위험을 올리는가?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뭐 물론 이제 모든 암 치료가 당뇨병을 올리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치료들은 그 치료 자체가 당뇨를 유발하거나 또는 당 조절을 안 좋게 하면서 원래 당뇨가 거의 올랑말랑 했던 분들이 갑자기 확 당뇨가 되게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뭐 항암 치료 약제들 중에서 일부는 당뇨병 위험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혈액암이라든가 이런 암들에서 그런 어떤 그 항암제의 부작용 같은 것들도 완화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같이 이제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서 당뇨를 확 유발시켜 버리는 그런 물질이라서 뭐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다른 병이 있는 분들도 당뇨가 잘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암 치료하는 중에 갑자기 혈당이 뭐 200, 300, 400 뭐 이렇게 나오시는 원래는 본인은 정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인슐린 같은 걸 투여해서 혈당을 잡아주어야 되는 그래야지만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표적 치료제라든가 면역항암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뭐 그것도 모두 다는 아닌데요. 일부의 표적 치료제나 일부의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을 갑자기 유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주로 항암치료 그러니까 주로 약제 투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가끔은 이제 그 수술 자체가 영향을 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슐린이라는 것이 모자랄 때 당뇨병이 생기는 것인데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가 췌장입니다. 이 그림에 이게 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둥글게 보이는 게 위고요. 이 위의 뒤편으로 보이는 게 이제 췌장인데요. 이 췌장을 만약에 이쪽에 어딘가 암이 생기면은 췌장 일부를 띄어내야 되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내고 나면은 요 우측에 있는 모양처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췌장이 원래 요만큼 있던 것이 한 절반 정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원래 있던 기능의 한 절반 정도만 남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당뇨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남아있는 췌장 기능만으로 유지가 안 되고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때 당뇨가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췌장이나 또는 담도 쪽에 암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여기에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거꾸로 당뇨가 좋아지는 치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를 잘라내고 나면은 살이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당뇨가 있던 분들이 당뇨가 없어지고 당뇨약을 끊게 되고 뭐 이런 반대의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당뇨병이 있으면은 당뇨 자체가 병이니까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암 자체에도 혹시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비교했던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밑에 이제 스웨덴이라고 하는 북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나라가 인구가 많지 않고 모든 환자들이 다 정부에 질병이 생기면 등록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것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인데 암이 생기고 나서 살아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고 났을 때 당뇨가 없는 사람들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살아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것도 이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큰 겁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당뇨가 잘 조절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암의 어떤 재발이라든가 사망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여러 다수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뇨가 없으면 제일 좋고요. 이미 있다고 하면 당뇨가 조절이 잘 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암과 당뇨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상호 연관관계 이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당뇨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인슐린이라는 말은 굉장히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당뇨 주사 맞는 인슐린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은 아까 제가 최장에서 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최장에 보면은 이렇게 최장을 만약에 다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섬처럼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작은 섬이라고 해서 소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조직에서 나오는 게 인슐린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당시에 이게 뭐 1920년대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벤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뇨병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 당뇨병이라는 건 어떤 병이었냐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빠짝빠짝 마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병이었습니다. 빠짝빠짝 마르는 이유는 소변에서 당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이라는 건 결국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데 에너지가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소변에서 당이 왜 빠져나가느냐.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신장에서 재흡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장에서 잘 우리 몸에 가둬놓지 못하고 그게 소변에 너무 많은 당이 그냥 넘쳐서 흘러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뇨병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당뇨, 당이 뇨, 소변으로 나가는 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뇨병이라는 말이 생긴 건데요. 그런 환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이 췌장과 관련된 것 같다 해가지고 이 개에서 이 췌장을 묶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개가 당뇨병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췌장에서 췌장을 갈아가지고 만든 뭐 그런 인슐린 성분을 개한테 다시 주사 같은 걸로 투여를 했더니 개가 다시 그 생생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췌장에서 이런 인슐린이라는 게 나오는 거구나 그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으로 만든 게 최초의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로로 해서 이분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결국 탄수화물에서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그럼 그 포도당이 들어오면 당이 올라갈 텐데 그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어차피 세포가 움직여야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세포가 이 포도당을 흡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고요.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슬라이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때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처럼 인슐린이라는 게 확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져가지고 다시 정상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확 분비가 안 되고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천천히 올라갔다가 잘 안 떨어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혈당은 어떻게 되느냐 인슐린이 여기 노란색처럼 확 잘 분비가 되는 쪽은 혈당이 많이 안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인슐린이 적으니까 확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혈당이 높습니다. 혈당도 높고 여기 보면 인슐린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뇨 환자랑 일반인들 사이에서 혈당의 어떤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변화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가장 중요한 당뇨병의 어떤 발생 기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인슐린 뿐만 아니라 어떤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든가 지방 자체에서 나오는 것 또는 신장에서 나오는 것 또 근육의 역할 또 뇌에서 조절해주는 역할 또 간의 역할 뭐 이런 다양한 기전들이 같이 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너무 복잡하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당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당이 너무 높아지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변이 양이 많아지고 이제 당이 나가버리니까 뭔가 수분이 빠지니까 단물이 땡기고 먹을 게 땡기고 그래서 다음 다식 단육 먹고 뭔가 콜라 같은 걸 계속 먹고 싶고 이런 게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리고 그런 게 생기면은 체중도 빠지고 막 피곤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는 대부분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을 통해가지고 1, 2년마다 검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뇨병이 처음 생겨도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뭐 그때 먼저 발견되는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 발견되면 치료를 다 하시기 때문에 거의 평생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당뇨가 생기면은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당뇨 왜 생겼나 하는 부분들인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비만하면 잘생긴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뭐 운동 많이 할수록 당뇨가 덜 생기고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안 하고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정도 내용이고요. 사실 가장 확실한 얘기는 당뇨병은 많은 부분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다면 나도 당뇨병이 생길 확률 이런 것들은 뭐 여기 3.5배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연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몇 배씩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쌍둥이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좌우를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나는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당뇨가 생기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연구들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나오니까요. 미국 같은 데서 뚱뚱해서 당뇨가 생기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당뇨가 비만이랑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평균적으로는 좀 더 비만하지만 비만하지 않은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않은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내 몸에서 원래 최장에서 만드는데 그거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당뇨가 잘 오는 것이지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팀이 한 연구인데 당뇨가 오는 위험을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으면 그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당뇨가 여기 이만큼씩 당뇨가 생기는 사람들이죠. 이 위에 보니 그런데 유전적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당뇨가 굉장히 빨리빨리 오고 더 많이 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게 유전자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유전병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도 유전적인 위험이 있는데 생활습관을 잘 조절하면 이런 저하되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시고요.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당뇨 혈당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 때나 하는 건 한 200 이상 되면 일단 당뇨병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병원에서 공복 상태에서 하게 되면 126 이상 이렇게 했을 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건데요. 당화 혈색소가 뭐냐면 피 속에 당이 있으면 여기 옆에 있는 건 적혈구입니다. 당 농도가 높을수록 적혈구에 당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당화된 혈색소 혈색소가 적혈구에 있는 거든요. 그래서 혈당이라는 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지난 3개월, 4개월 정도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혈액의 수명이 한 3,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3, 4개월 동안에 평균적인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영하는 지표이고 이것이 한 6.5 이상이면 당뇨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뇨가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오기 전 단계에서 예방이 가능한가 제가 아까 어느 정도 유전적인 위험이 꽤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방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예전에 당뇨를 오기 전에 당뇨가 얼마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모아다 놓고 세 군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사시게 했고 한쪽은 메포민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당뇨약제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군은 생활습관 교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체중인데요. 그냥 원래 사시는 대로 사시는 분들은 체중이 별로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메포민이라고 하는 약을 먹은 사람들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시키고 식사수술을 하게 하신 분들은 체중이 여기 보면 6kg가 빠지고 그런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날수록 다시 좀 체중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당뇨가 오는 위험을 보여주는 건데 그냥 원래대로 사시는 분들은 4년쯤 지나고 나니까 한 40% 정도가 당뇨가 되었는데 약을 먹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좀 덜 됐고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여기 4년 지나고 나서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만 된 거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환자들은 아 그럼 생활습관 조정을 하면 당뇨가 안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50%는 당뇨가 됐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의 생활습관 요법은 굉장히 강력한 생활습관 요법입니다. 마치 PT 받듯이 개인 코칭을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체중 감량 운동 요법 이런 거를 16번을 계속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뭐 하고 이런 걸 하고 계속 운동하는지를 계속 관리, 감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을 시키고 그다음에 계속 교육자료를 해주고 뭐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거의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열심히 해줬을 때 된다 이런 거죠. 그냥 아 나 운동 조금 한다, 식사 조금 조절해야겠다 이런 것 같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아까 4년을 봤었는데 이번에 10년까지 봤더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체중 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다음에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까 그 당뇨가 발생하는 비율이 아까는 절반 줄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는 아니고 약간 줄어 있는 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는 건데요. 100% 예방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활습관이라는 것은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공의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꼭 이해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같은 거 받다가 혈당이 높아져서 오잖아요. 그게 이 파랑선, 공복혈당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혈당이 126 정도 되면 당뇨다라고 하는 그 단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강선은 식후혈당이에요.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보면 그거보다 몇 년 전에 여기 보면 거의 한 5년, 10년 전쯤에 식후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후혈당은 병원에서 재지를 않죠. 잘 모릅니다. 식후혈당이 더 먼저 올라가다가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복혈당만으로는 당뇨를 금방 좀 더 빨리 알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슐린 수치는 어떻게 되느냐. 인슐린 수치는 당뇨가 됐을 때 보면 꽤 높아요. 근데 그 전에는 더 높습니다. 인슐린 수치는 당뇨가 오기 전에 높아지다가 나중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떨어지면서 사실 아까 인슐린이 모자라하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을 있을 때 100% 잘 받아들일 때 예를 들어서 인슐린 수치만큼 인슐린을 잘 받아주면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뭔가 인슐린을 잘 못 받아주게 되면 인슐린을 만들어도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작용을 안 하죠. 그때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 계속 유지가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인슐린을 더 이상 못 만들겠다 이러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뇨가 오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점점 지나가면 인슐린이 정상보다도 모자라지게 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아까 그 소도라고 하는 데서 있는 세포가 베타세포인데 베타세포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나 젊고 건강할 때가 100%라고 한다면 당뇨가 이미 왔다고 하면 사실 5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 이제 당뇨 초기예요. 지금 베타세포가 조금 떨어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 베타세포가 한 절반쯤 망가져야 그때 당뇨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세포가 나머지 50% 남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를 하고 나중에 베타세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능이 10%, 20% 남는 거죠. 여기 10년, 15년 지나고 나면 당뇨 되고 나서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우리가 밖에서 인슐린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인슐린을 대충 당뇨가 되고 나서 10년, 15년쯤 되고 나면 인슐린을 밖에서 맞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뇨라는 건 저는 환자들이 처음 진단 받으면 꼭 얘기해주는 건 당뇨는 진행하는 병이다. 관리를 일단 잘 하셔야 되고 잘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낫는 병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나빠지고 점점 약은 올라갈 것이고 조절을 잘해도 10년에서 15년쯤 후에는 인슐린을 써야 되는 게 적어도 현재의 치료 방식대로라면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당뇨가 걸리면 당뇨 조절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당뇨병은 왜 치료해야 되는가? 당뇨가 혈당이 높은 것만으로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많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는 사실은 우리가 당이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라서 그런데 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가 다 망가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되어 있는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합병증을 미세한 혈관이 망가지는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 큰 혈관이 망가지는 합병증으로 나눠지는데 미세혈관 합병증의 대표적인 게 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눈은 안쪽을 보면 이렇게 혈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먹고 사는 그 망막이 망가지는 거죠. 거기에 피가 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삼출물이라고 해서 허연물 같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망막이라고 하면 깨끗하죠? 여기서 피가 나고 뭐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강아지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명까지도 될 수 있고요. 선진국들에서는 실명으로 가는 가장 1번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이제 또 하나의 콩팥은 사실 혈관 덩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혈관이 피가 들어가서 거기서 걸러져가지고 소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나중에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 노폐물을 배설을 못하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소위 이제 말귀신부전 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서운 합병증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경 우리 몸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신경도 혈관이 미세하게 있는데 그 혈관들이 망가지면은 결국 신경이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저릿저릿하고 화끈거리고 뭐 지릿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이제 다발신경병증이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뭐 심장이 뛰는 거라든가 장이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는 걸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그러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 어떤 심장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성기능 이런 것도 사실 발기가 되고 이런 것도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당뇨가 나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감각이 둔해지고 이러면 발 같은 데가 조그맣게 아프면은 아야 하고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를 않고 찔렸는데 상처를 두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또 이 염증이 당뇨가 있으면 잘 낫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썩어서 옛날 같으면은 이런 당뇨병으로 인해서 발을 자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미세혈관 합병증이었고 좀 더 큰 혈관에 대한 합병증을 말씀드리면은 동맥경화증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혈관이 있으면은요 혈관이 태어났을 땐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 내부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이제 막이 있고 그 뒤에가 있는데 그쪽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여기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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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제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혈관이 일정 이상 좁아지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핏덕이 갑자기 확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돼서 그냥 혈관이 확 막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뒤가 피가 안 통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장기가 심장이랑 뇌입니다. 그래서 그게 심근경색 심장의 작은 혈관들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고요. 뇌 쪽에서 이런 작은 혈관을 막으면은 뇌경색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알갱이가 작아지면서 혈관에서 잘 끼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뭐 굉장히 철저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고요. 혈압,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게 있으면 함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까 그런 합병증에 대한 검사들 또 동반치료에 대한 검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당뇨는 약물 치료가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텐데 약물 치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새 들어가지고 당뇨약제는 정말 뭐 몇 년마다 너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작용하는 기전이 최장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도 있고 또 뭐 장 쪽에 작용하는 약도 있고 간에 작용하는 약, 아까 콩팥에서 작용하는 약 당뇨의 기전에 그거를 하나하나 병이 생기는 기전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그걸 완화하는 그런 약제들이 생기는 거죠. 뭐 이 약제를 어떻게 쓰는지나 이런 거는 뭐 의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뭐 그런 약이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요게 이제 당뇨약의 개발인데 옛날에는 뭐 인슐린 처음 나오고 메포민이라는 거 나오고 몇십 년이 지나도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요 때가 이제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약이 나오시더니 이제부터 막 약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이런 약제들은 옛날 약제보다 훨씬 좋아서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게 훨씬 적고 실제로 뭔가 당뇨병 환자들의 자연예후 정도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이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요. 어떤 약이 있든지 간에 조절을 잘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당뇨가 처음 발견됐을 때 혈당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그런 거였어요. 그냥 원래 저런 게 막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당뇨를 막 철저하게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절을 했는데 당호혈세소가 8, 9 이렇게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원래 당뇨가 없는 건 7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 그리고 7 이하로만 조절하자. 그리고 약을 막 열심히 더 많이 쓰고 했던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게 더 좋았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을 하고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치료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처음에 그냥 느슨하게 조절했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비슷해졌는데 이게 이만큼 두 배 정도씩 더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았던 거는 당뇨병은 초장에 열심히 치료해야 된다. 환자분들 상당수가 아 이거 뭐 제가 약까지 먹어야 되나요? 뭐 그냥 운동과 식이조포출료를 좀 더 열심히 해보면 안 될까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약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약을 못 굳는다는데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위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당활수는 한 6.5 또는 7 이내로 조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합병증이 덜 생깁니다. 뭐 어떤 거를 택해셔야 되는지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는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명확한데 환자분들 상당수가 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약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진료할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약을 잘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활습관만으로 하면 안 됩니까? 뭐 그것도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한 연구인데 당활수는 7 정도로 돼서 그냥 아주 심하지 않은 그냥 초기 당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운동을 시키고 했더니 당뇨가 나중에 약을 끊고도 좀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한 거냐면 여기 12개월이에요. 1년 1년 정도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한 거냐 여기 보면 800칼로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혹시 본인들이 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보통 아세요? 우리나라 성인들은 대부분 과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500에서 2000칼로리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800칼로리를 먹는다는 것은 절반밖에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모든 음식을 1년 동안 반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당뇨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가 당뇨약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1년 정도만 본 거고 사실 2년, 3년 계속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다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800kcal 정도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누가 좋아졌냐 체중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졌어요. 여기 5%에서 10% 빠진 사람 15kg 빠진 사람 이렇게 보면 체중이 한 15kg, 20kg 빠지면 거의 약을 끊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체중 감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5kg, 20kg를 식이요절으로 뺀다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비만약을 써도 그렇게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800kcal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만 가능합니다. 혈당 관리 목표는 기본적으로 초기 당뇨라면 6.5 6.5가 당뇨 기준이니까 당뇨가 없는 사람들만큼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공복이나 식후혈당은 이게 기본적인 텍스트인데 요새는 약제들에 따라서는 공복혈당은 잘 안 떨어지는 약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식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환자들 상당수가 또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다른 약을 먹고 있는 게 암치료를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몰래 그냥 그 약을 의사와 상담없이 끊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당뇨약에서 그 사람한테 맞지 않는 게 없다면 1번으로 써야 되는 대표적인 약제가 메포민이라고 하는 오래된 약제입니다. 그 메포민은 아까 그 인슐린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할 때 나왔던 그 경로상에 있는 그 과정을 방해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암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암환자들에서 메포민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을 비교해보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의 비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메포민을 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여기는 메포민을 안 쓴 사람들이 더 빨리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포민은 실제로 암에 대해서 발생도 예방을 하고 이건 이제 발생에 대한 내용인데 외국 연구들을 보면 메포민을 먹은 사람들은 암 발생이 예방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약제 당뇨 환자들의 당뇨약제를 먹는 거는 암을 약간 예방하고 암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암의 진행도 약간 좀 늦추거나 재발을 좀 낮추거나 이럴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항암제처럼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는 안전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이 그럼 잘 관리되느냐 실제로 아까 제가 6.5 이런 거 기준으로 당뇨를 잘 조절되는지 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한 30%가 안 되는 사람만이 당뇨가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 중에서 7.0까지 좀 느슨하게 잡아도 한 절반 정도만이 조절되고 있고 7.5 아예 8까지 잡았을 때도 보면은 그래도 나머지 한 20%는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데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당뇨을 조절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같은 거를 측정을 해보면서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 혈당계들이 주로 손을 찔러갖고 혈당을 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인슐린을 쓰시거나 뭐 이런 뭔가 자주 체크를 해야 되시는 분들 저혈당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한 거고요. 뭐 일반적인 환자들이 저런 거를 계속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요새 이제 그 연속 혈당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요거를 뭐 계속 꼭 차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일반 환자도 한 번 정도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공복만 주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 뭐 또 한 두 시간 지나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사실 뭐 저도 뭐 의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공부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알지 저도 이걸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끔씩만 체크해서 뭐 공복과 식후 두 시간 이렇게만 체크해가지고는 우리가 혈당의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식의 내가 차고 다니는 혈당계가 있습니다. 제품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에다가 차면 앱으로 대면 바로 혈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렇게 근거리 통신으로 혈당 정보를 스마트폰에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계속 혈당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혈당이 어떻게 왔다 갔다 변했는지 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요거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 뭐 연어 같은 거 훈제 연어 같은 거 팩 이런 거만 하나를 먹었다. 그럼 거기에는 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라면 이런 걸 하나 딱 먹으니까 혈당이 거의 뭐 한 180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아 이런 걸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구나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와 있는 제품들이 한번 차면 한 2주 정도 혈당을 보여주고요. 보통 요거 하나 의료기 상사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는 데는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나의 혈당 변화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운동을 하면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쯤 체험해 보는데 10만 원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나면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혈당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하는데요. 인슐린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약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면 당화혈색소 정도 3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걸로 충분하긴 한데 한 번쯤 자기 생활습관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뇨는 당만의 병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아까 그런 합병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혈당이 제일 중요한데 혈압, 콜레스테롤, 식사, 운동 이런 거 중요하고요. 아스피린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체중을 관리하는 것 금연하는 것 또 약을 잘 먹는 것 이런 어떤 교육을 잘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약자로 A, B, C, D 뭐 이런 표현으로 쓰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혈압은 한 140, 80 이하 정도 나올 수 있게 둘 다가 만족해야 되는 정도로 관리하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낮춰야 된다. 우리가 뭐 그냥 검진표 이런 거 받으면 130 이하 하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100 이하까지 낮출 정도로 좀 더 철저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중성지방 이런 것도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이라든가 콩팥, 발 이런 것들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에서 레이저 치료 이런 걸 받아야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약제들이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써야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은 크게 보면 합병증이 큰 혈관들 심장, 뇌혈관이 막히는 거 그 다음에 눈, 콩팥 신경이 망가지는 합병증이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혈당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제가 뭐 처음에는 당뇨와 암의 관계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당뇨병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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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